자 오늘은 에디 먹방 에디 먹방 하기 전에 우리 레그 먼저 줘야지 레그 손 레그 하이파이 하이파이 죽어 주는 거야 옳지 우리 쟤니 꼬마 쟤니 꼬마 손 손 하이파이 죽어 주는 거 하이파라 자 알았어 이 칸 이 칸 손 하이파이 옳지 누가 주는 거 엄마 주는 거 아니야 옳지 하이파이 하이파이 누가 주는 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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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후 하이파이 맛있게 말아야 돼 반쪽이 바안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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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골고 자더만 손 하이파 옳지 해해 누가 주는 거 옳지 하이파이 억울한 반쪽이 콕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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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콕콕 손 옳지 우리 콕콕 콕콕 콕콕은 손을 안했는데 콕쥬 먹자 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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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리치 하이파이 옳지 리치 자 이제 우리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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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에디 가자 가자 에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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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에디 이리와 옳지 옆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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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에디의 개인기 에디 약먹기 칸홍화는 약 뱉었지 우리 에디는 약 먹을 수 있지 어디 봐 옳지 옳지 에디 옳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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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쓰다 에디 옳지 에디 이리와 에디 이리와 에디 에디 하이파이 에디 하이파이 옳지 자 먹자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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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오구 잘 먹네 우리가 팔코기 하우스 그쪽 팔코기네 채널에서 프로필 하나하나 찍어 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예상으로는 칸이 인기가 제일 많다 코코가 많다 반쪽이가 많다 아 그러는데 예상외로 에디가 조회수가 거진 1등 막내 머리는 조그맣고 몸통은 큰 막내 자 이거 떨어트릴 것인가 칸홍화는 안 떨어트렸는데 칸홍화는 안 떨어트렸는데 칸홍화는 안 떨어트렸는데 우와 안 떨어트리네 어떻게 안 떨어트리네 에디는 몸무게가 쨈니 레고 다음으로 적은데 활동량이나 움직임이 많아서 먹이향이 칸이랑 똑같아 다행히 설거지 엄마 설거지 좀 걱정을 덜어주네 잘했어? 맛있었어? 잘했어 잘했어 해디 다 먹었어? 해디야 해디야 해디 해디 엎드려 옳지 어때 맛있었어? 진짜 얼마 안걸려 두시까지 엄청 빨리 먹어 넌 먹방이 아니야 흡입이지 그치? 귀여워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 해디 안녕 해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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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